지금까지는 코바늘 기초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대바늘 기초를 올릴 거에요 대바늘 코잡기 시작코 잡기 마코라고 하죠. 지금 저는 준비한 것은 8mm 바늘이랑 목도리 실이에요 시작코를 잡는 것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많이 잡으시는데 그냥 제가 편하게 잡는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잡으나 저렇게 잡으나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뜰 실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구요 보시면 여기 끊어지는 실 있잖아요 끊어지는 실 방향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게 해서 움켜져요 이렇게 이렇게 움켜지고 그 상태에서 이 왼손에 검지와 엄지를 앞으로 쭉 내밀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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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민 상태죠 내민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씌우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죠 요렇게 앞에서 봤을 땐 요런 모양 옆에서 봤을 땐 요런 모양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늘로 코를 잡을 거에요 어떻게 잡느냐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엄지 밑에 구멍이 보이시죠 구멍 어 위에서 봤을 땐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엄지 밑에 구멍으로 바늘을 찔러 넣는 거에요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서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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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넣어서 이렇게 거는 거에요 요렇게 이렇게 걸은 상태로 걸은 상태로 해서 이쪽에 이 실 검지에 달려있는 요 실을 달고 바늘 밑으로 이렇게 하나 빼고 손가락 빼고 음 하고 살짝 이렇게 당겨주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끊어지는 실이 엄지손가락 걸하게 해서 이렇게 잡고 엄지 밑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걸고 이쪽에 있는 요쪽 검지에 달려있는 요실 있죠 요실을 걸고 고대로 요렇게 나오는 거에요 요렇게 어 요렇게 걸고 들어가서 이거 하나 걸고 걸고 빠진다 요렇게 참 쉽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초코는 요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밀어 주는 거죠 지금부터는 손이 요렇게 가야 되요 음 이거를 이렇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역시 끊어지는 실은 엄지손가락으로 가 있죠 끊어지는 실은 엄지손가락 가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바늘을 잡고 있는 오른손을 살짝 밑으로 내리면은 요 각도가 나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있는 실을 하나 걸고 이쪽으로 검지실을 빼는 거죠 이렇게 빼서 한코 엄지 밑으로 들어가서 검지 빼고 한코 엄지 검지 한코 엄지 검지 한코 이렇게 엄지 검지 짝짝 곤지 곤지 짝짝 네 참 쉽죠 엄지 검지 한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첫 코를 잡은 상태에서 요 아래로 내려서 음 엄지 밑으로 이 막 이렇게 바늘을 휘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들어가서 엄지 검지 엄지 검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음 시작 코가 잡히는 거에요 이걸 막코라고 하구요 필요한 만큼 너비를 잡으신 다음에 이제 겉뜨기든 안뜨기든 들어가시면 되요 네 요렇게 엄지 검지 그리고 잡을 때 이거를 너무 꽉 땡기면은 실을 짧게 보여주기 위해서 짧게 잡아서 잘 안보이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지 검지 너무 꽉 땡기고 너무 꽉 땡기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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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가 너무 이 아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쭈그러들여서 모양이 좀 안 예쁘거든요 떴을 때도 오므라들고 그래서 이거를 어 코 잡는 걸 좀 연습하셔가지고 이렇게 엄지랑 검지를 벌리면서 살짝 당겨주면은 여기 코가 조여요 요렇게 어 너무 쪼이지도 않고 적당히 이제 딱 적당하게 바늘에 달라붙는 정도로 어 일괄 일률적으로 이 땀수가 잡히도록 이렇게 코 잡는 거를 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요렇게 네 그러면 시작 코 마커 잡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겉뜨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럼 연습 많이 하시고 드신 친구들 안녕 앙형